황희님 미션 뭡니까? 개인전 세판 1등 미션 예 몇개입니까? 형님 개수가 중요합니다 200개?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방장님 김대칸입니다 사랑합니다 방장 가능할까요? 아 씨 따라오지마 따라오면 노짐이라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따라오지마세요 진짜로 푸페가 여길? 아 왜 강타고 ㅅㄹ이야 푸페라고 이 맵은 제가 대만 카타면서 좀 흐봤거든요 다행히 맵이 실화에요 이거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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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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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광산 간다. 두 손으로 가자. 그리고 다음 판에 한순위 맞아. 안전반 맞아. 좀 전에 실패해가지고 마음이 아프다. 일단 이것부터 받자. 이동이 잘해. 지금 보면. 호떡님이 잘할 것 같아. 아 존제님. 존제님이나 호떡님. 호영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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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 잘하는진가 많orc의 소녀제 VPN 투파. cza Gray Elaine'd byhã. работ자들은 That cabinet relating 좋습니다 아 볼빠이님 100개로 주셨다 감사드립니다 볼빠이님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성 일단 한 번 더 하면 되나? 50개로 주실 줄 알았는데 100개로 주셨네 한성 일단 한 번 더 해야겠다 어 자 간다 아 으 갈 이 으 으 으 빌드 이름 역사빙 시공인데? 뭐야 역사빙이야? 역사빙이었어? 삼각대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